자, 간다. 네. 언니. 언니, 이거 뭐야? 뭐가? 이거 좀 봐, 얼른 묻었잖아. 이거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야? 뭐 원래 있긴, 원래 뭐가 있어? 깨끗했던 건데. 아닌데, 내가 빌려갈 때부터 있었던데. 세상에, 거짓말 할 걸 해라. 내가 줬을 때 분명히 확인하고 줬어. 이상하다. 아니, 이거 어떡할 거야, 진짜.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. 세탁하면 되잖아. 세탁해서 지워줘, 한참 된 얼룩인데. 내가 줘볼게, 줘봐. 뭘 줘. 똑 빨아서 다 쫄아놓으려고 그러지? 저번에도 그랬잖아. 그럼 나 뭐 어쩌라고? 나 뭐 물어내라고? 아니, 왜 자기가 짜증이야? 잘못한 건 누군데? 알았어, 알았어. 물어줄게. 치사해서 물어준다. 뭐? 기지발 까탈스럽게.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. 뭐? 말 다 했어? 내놔. 어쩔서 내가 책임지면 될걸. 아우! 아우, 좋다. 뭐? 말을 곱게 해야지 그러니까. 줘. 다시는 이러지 마. 그지처럼 맨날 남의 옷 집어넣고 찢어놓고 묻혀놓고 양신도 없어. 그지? 너 말 다 했어?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? 정말 이게 언니한테 진짜. 아니,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. 처제들 싸우는 거야? 아니에요. 그럼. 다음 탈 안 빌려줄 거야. 알아서 해. 아빠 어디 가셨어? 2층이에요. 컴퓨터 쓰시는 거 같은데. 왔어? 그래, 왜? 아! 어머, 왜 그래? 미안. 커피 투인 줄 알았네. 어쩐지 뭉클하더라. 일부러 불러 온 거야? 아닌데? 내가 왜? 형부! 진짜. 어디 두고 보자. 아이씨. 봄에서는 아직도 싸움 중이야? 네. 다음 달에나 돼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고구마 드세요. 오, 맛있겠다. 고구마. 고구마하고 구가지. 맛있어? 이게 버터에 발라서 부었더니 정말 맛있어. 5분에 한 10분만 부르니까 정말. 정말 맛있다. 어머, 잘못 날아갔네. 형이한테 던진 건데. 미안해. 형아, 네가 샀던 거 거기 있네. 아니. 괜찮아? 난 공 찾은 적 없는데. 응? 어머, 청취해야 된다. 네? 어, 지금 시작했어. 왜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? 어떻게 됐어? 옷이 하나 갖고 왔는데 뭐 딴 거 같이. 볼게? 어, 어. 고추 향주 갖다 줘. 그래, 좋다. 아! 아! 괜찮네? 아우, 뒷다 아프겠다. 아우, 진짜? 이럴 거야? 뭐, 실수를 하니까. 뭐야? 아까 푸가 그래? 아이씨. 여기 있었네? 왜? 아이씨. 그리고 너가 안 와. 야, 너 이럴 거야? 야. 야, 뭐? 뭐? 해보자는 거야? 누가. 나 언니한테 진짜. 이거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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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렸봐. 또 싸워? 아 왜 이렇게 자꾸 쌈박질을 해? 아니에요. 팔은 짧아갖고. 아이고, 저게 진짜, 저게. 아니, 애들 저를 왜 자꾸 저래? 주먹질도 막해. 와, 놀랍다. 키 크다고 유세야? 골틱이 같은 게 팔방기로 가지고 내가 이걸로 그냥. 반갑습니다. 어? 동호가 아장님이 뭐 갖고 갈게? 뭐야? 아니, 이거야. 놀라고 친구한테 빌려왔어요. 재밌겠죠? 야, 그거 딱이다. 응? 나 하나만 빌려줘. 아, 아줌마! 아줌마! 붉은 노을 재방송 안 해? 12시 넘어야 하는데? 아, 그걸 뭐하러 봐. 얼마나 유치한데. 너무 유치한 대로 재밌던데. 완전 엽기다. 명중. 하지마! 때려보라며. 나 팔 잡아서 긴 팔 구했어. 왜? 아니, 너 진짜! 아! 너 이리 와! 진짜! 아이씨! 이리 와! 내가 미쳤어? 내가 왜 와? 너 까불지 마, 너. 까불지 마, 까불지 마. 까불지 마, 알았어? 까불지 마. 너 거기 안 서? 아이씨! 진짜 유치하게 싸우네. 재밌어. 아아! 하지마, 진짜! 땜에? 입어봐. 이루 와! 누구로 나 주려고? 아니, 지수야. 야! 때려봐. 아우, 때려봐. 때려봐. 야, 때려봐. 야, 때려봐. 야, 때려, 때려봐. 야, 저리, 때려. 나 싸우는 거 아니야, 노는 거야. 때려, 나 간다. 나 누구야, 씨. 거쳐봐 애들도 아니고 정말. 에? 아니, 나 뭐야? 뭐 오는 거야, 처제? 다 됐어. 아, 좀 올라와봐. 지난달에 그 2분 한 잔 말이야. 아니, 어디 가게. 작가님은 돼요. 한 번만 치고 올게요. 죽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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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